연세두유 같은 경우에는요. 호베 쇼핑 방값 상태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이고요. 이제 5월에 가정의 달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물을 원하시는 분들도 오늘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건 항상 집에 있어야 되는 건데 방금 전에 보셨습니까? 무려 104팩! 무려 104팩을 보내드리는 가격이 42,210원까지 이제 카메라 감독님이요. 한참, 한참 이렇게 잡아주실 거예요. 한참을 올린 겁니다. 104팩이 하나로 쫙 되어있으면 안 되겠죠. 요즘 아이스크림도 골라 먹는다고 하는데 골라 드실 수 있도록 인기 메뉴 두 가지를 준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뭐니뭐니 해도요. 저희가 아몬드 앤 잣두유, 여기에 검은콩 앤 고칼슘 두유를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막 발음이 그냥 제대로 나오네. 새벽 2시가 넘어가니까. 맞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두유하면 워낙 공중파에서 많이 소개됐잖아요. 걱정하시는 유전자 변형콩을 썼을까봐 걱정을 많이 하실 때 아닙니다. 유전자 변형콩이 아니라 콜레스테롤도 없고요. 무청가, 색소도 없고요. 무전류도 없습니다. 이게 그냥 일단 색상 자체가 실내의 색상, 그리고 믿음의 색상입니다. 이게 그냥 느낌 딱 오네, 그냥.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그라데이션이 막 층이 떨어져요. 그 정도로 진짜 고칼슘으로 들으실 수가 있는데, 이 진한 빛깔을 제가 우리 창문쇼에서 드릴게요. 네, 선배니까. 그럼요. 당연히. 검은말이 팝그리가 될 때까지 살아야 되니까요. 선물을 공경해야지. 그리고 검은콩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콩보다 안토시아닌 몇십 배 많다느니, 정말 좋다느니, 좋은 거는 익히 다 들으셨을 거예요. 이 밤의 끝을 잡고, 연세두유. 고마워요. 제대로 그냥 이 진한 맛, 그리고 구수하고 고소한 맛이, 이거는 우리 아이부터 시작해서 부모님까지 다 드실 것 같아요. 맞아요. 아빠는 검은콩 좀 양보해 주시고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고소한 아몬드, 자시예요. 유전자 변형콩이 아니라 여기에는 또 아몬드와 자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아이들 견과류 먹이려고 하면 턱 끝까지 쫓아가야 돼서 한 번만 먹어, 먹어, 먹어. 정말 졸라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두유 먹으면서 달콤하게 고소한 맛으로 그냥 꿀꺽꿀꺽 먹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역시 이 색상을 보셔야 됩니다. 신뢰의 색상, 믿음의 색상.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나이가 41살 아닙니까. 저는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연세 우유를 먹고 자라왔습니다. 학교 가려고, 학교 가려고. 근데 못 갔어. 백일기도 해도 내 팩이 남을 정도의 양이에요. 이번에 제가 먹으면 안 될까요? 드세요. 후배 사랑하는 맛, 반갑장터. 후배 사랑, 마음껏 드세요. 꿀꺽꿀꺽. 바로 이렇게 드시면 되는 건데, 여러분 이게 또 이렇게 팩에 스트로우가 다 붙여져 있다 보니까 휴대가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갖고 다니시면서 꿀먹은 멍어리가 됐네, 꿀먹은 멍어리가. 진짜 달콤 진짜 고소하다. 그냥 꿀꺽 꿀꺽. 보통 이게 여러분, 정말 맛이 별로면요. 선미씨 혼자 이렇게 원샷으로 이렇게 못 드셔. 못해요. 맥주만 원샷 드시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맥주만 원샷을 하는데 두유수 원샷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깔끔해요.